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괜찮은데 두 개가 그래요? 여기 남자에요? 아, 그러면 저쪽은 괜찮아요? 저쪽도... 아, 그래요? 한번 내려 볼게요. 안 내려가는 거예요? 너무 차... 아, 혹시 여기는 된다는 거죠? 네, 알겠어요. 여기는 원래는 구멍이 두 개인데 아, 하나인데 연결을 한 것 같다고요. 아, 그래? 누가요?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? 여기가 원래 네. 원래는 두 개인데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하나를 더 만드느냐고 합쳐져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원래 다 연결돼 있어요. 네, 원래 다 연결돼 있어요. 여기 그러면 여기 입주하시기 전에 부터 아니, 저희 그때는 두 개 밖에 없어서 아, 그랬어요? 예, 알겠습니다. 두 개가 바뀌었나보다 하나는 좀 더 acquiring 아니고 하나는 둘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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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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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막혔으면 이리로 올라와요. 다 오바에 탄거에요. 이 kana기입니다. 단단하게 굳어서 다른 장비가 좀 더 쎈 거 있어요. 그거 갖고 와 가지고 해 드릴께요. 스프링이 최고야. 샤프트 할 일이고 스프링 할 일이지. 고생했다. 소통을 시켜줬잖아. 그 창도 아까 책임자게 갖고 오려고 했는데. 고생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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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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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